즉에게서와 같이 이 표현은 무언가를 다시 가져가거나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결국 말을 취소하다, 말을 다시 주워 담다, 또는 어떤 상황 등을 되돌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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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,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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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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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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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는 매일매일 영상을 제작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